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으십니까? 개인 위생관리, 즉 손 씻기, 마스크하기, 사람 많은 곳 피하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바이러스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우리는 버스, 지하철 타야 하고요. 장도 봐야 하고 또 사람 모이는 행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만졌던 손잡이를 만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떡해요?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하지 못했을 때는 이기는 힘, 즉 면역력이 관건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균은 음식에 붙어서 살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야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놈들이 다른 생명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그 속에서 자신의 코드를 복제하고 증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적, 양적 증가. 놈들이 그렇게 숫자를 막 늘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목표는요. 다른 데로 또 퍼져나가는 겁니다. 전파와 확산. 나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침 재채기를 일으키거나 설사를 일으키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침이 바로 그 전파 전략입니다. 호흡기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우선 피해야죠. 둘째, 근데 피하지 못해서 감염됐다면 뭐 싸워야죠. 이겨야죠. 싸움에서 중요한 건 이놈들이 수적, 양적으로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죽이거나 무력화시켜야죠. 우리 몸속에는 군인과 경찰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걸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백혈구 종류죠.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죽입니다. 세포, 그것은 한때 우리 자신이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좀비가 됩니다. 거기서 바이러스가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이를 위한 우리 몸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작전, 염증 반응.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각종 면역세포들이 확 모여들어서 좀비세포에게 화학물질을 분사하면서 녹여버리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붓고 빨개지고 열이 나죠. 이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불화자 두 개가 붙은 것이 불꽃염, 화염이 생기죠.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멀쩡한 세포들이 같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전쟁은 힘들어요. 두 번째 작전은 면역 반응. 이게 더 정교한 싸움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딱 원하는 목표, 즉 좀비세포들만 죽이는 싸움이죠. 그러나 항체가 미처 만들어지지 못했을 땐 참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은 면역세포들이 활약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싸움의 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작전. 그것은 바로 발열 반응입니다.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열이 나는 것은 일종의 방어 반응입니다. 사람의 평상시 체온은 36도 내지 37도인데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전시 상황이 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체온을 한 3, 4도 올립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세포들이 활약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반면에 바이러스의 증식은 둔화됩니다. 물론 열이 나면 충 늘어지고 힘듭니다. 하지만 열이 나야 바이러스도 힘든 겁니다. 이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돼야 이 싸움이 빨리 끝납니다. 안 그러면 질질 끓어요. 물론 체온 40도가 넘는 고열이 되면 의학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고요. 42도가 넘어가면 위험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발열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 데 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초반에 딱 열내서 화끈하게 싸우고 바이러스 세력을 눌러야 되거든요. 군사력 그게 화력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걸 제대로 못하면 바이러스에게 증식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요. 감염이 됐을 때 제대로 열 생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더 많이 증식하고 더 많은 세포가 감염되고 그러다 보니 폐렴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다 사망하지는 않죠.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요. 그저 열만 나다가 퇴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산소 호흡기까지 써야 하고 폐렴 생기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합니다. 근데요 이게 꼭 코로나 바이러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독감도 그래요. 노약자가 독감 걸려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일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 우리 몸속의 군인, 경찰 이 면역세포들의 힘이 센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면역력을 가지는 방법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 하나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보세요. 첫째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무시되고 있는 건강 요소가 바로 잠입니다. 영양제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늦게까지 TV 보고 침대로 가서 또 휴대폰 보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막 밤 1시에 자고 이러시면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것은 기운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기운에는 면역력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강한 면역력을 갖는 두 번째 방법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지쳐요. 정작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침범했을 때 진짜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평소에 만성적인 염증에 시달리면 정작 중요한 때에 힘을 못 써요. 그게 뭐냐 첫째 술 술은 만성적인 염증을 만듭니다. 수술하고 나서 상처 아물기 전에 술 마시잖아요. 그럼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염증 상태가 지속됩니다. 요즘 같은 시즌에는 술 드시면 안 돼요. 몸 사리자고요. 둘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아이스크림, 콜라, 사이다, 음료수, 과일주스, 달달한 빵, 과자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셋째 튀긴 음식 탕수육, 돈까스, 후라이드 치킨 이런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강한 면역력을 갖는 세 번째 방법 각종 채소를 골고루 다양하게 드세요. 특정 채소가 아니라 각종 채소 왜 그래야 하느냐 채소가 충분히 들어가면 장 내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의 숫자와 종류가 늘어납니다. 장 내에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장이 건강해지고요. 그래야 면역세포들이 힘이 세집니다. 이건 요즘 의학계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집 밥상 위에 있는 채소 딱 두 가지 면으로만 살펴보세요. 부위별로 있는지 색깔별로 있는지 부위, 즉 뿌리, 이파리, 줄기, 열매, 종자, 색깔 녹색, 황색, 붉은색, 보라색, 검은색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인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고리와 쌀이 섞인 혼식에 시금치 이거 녹색의 이파리죠. 거기에 참깨 갈아서 뿌리고요. 참깨는 종자죠. 미역, 초무침 이건 녹색 해조루죠. 방울, 토마토 이거 구워서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붉은색 열매죠. 우엉, 당근볶음 이거 둘 다 뿌리죠. 당근은 주황색 그리고 브로콜리 찐 것 이거 된장에 찍어 먹죠 뭐. 이건 녹색의 꽃과 줄기죠. 뭐 이 정도가 밥상에 올라왔다면 면역력 강화를 위한 최고의 밥상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D와 오메가 C가 풍부한 최고의 지질 단백질 음식 고등어 구이까지 있다면 아주 완벽하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싱거워하실 것 같아서 특별한 거 한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께 생강차를 추천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음식이자 약제입니다. 몸속에 보일러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생강이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건 아닙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면역력이 상승될 수 있어요. 몸이 따뜻하면 바이러스를 더 빨리 물리실 수 있습니다. 자 설탕에 절여놓은 생강차 제품보다는요. 그냥 생강으로 해보세요. 생강 껍질은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서 까고요. 그리고 칼로 얇게 썰어서 주전자에다 두세 쪽 넣고 보글보글 끓여드시면 됩니다. 자 종이컵 세 잔 정도면 물이 대략 5,600ml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생강 한 10g 정도를 넣어주면 적당합니다. 너무 칼칼하다 싶으면 물을 좀 더 부어서 연하게 끓이면 되죠. 이 생강차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식사하시고 나서 생강차 한 잔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땠나요? 별거 없나요? 근데 별거 없는데 잘 안되는 거죠. 특별한 약을 찾으시기보다는요. 너무 당연해서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푹 자고 잘 먹어야 됩니다. 물론 잘 먹는 것과 막 먹는 것은 다릅니다. 잘 가려먹고 잘 챙겨드십시오. 자 이 힘든 시절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